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우리 같은 제3자, 즉 남들이 보면 속이 시커멓고 완전 개시궁창이지만 본인들은 끝까지 순수한 우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쓴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순수한지 제목 옛날에 속으로 좋아했던 남사친이 결혼한 뒤로 저를 아예 안 만나요. 나는 그저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뿐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원제, 결혼한 남사친 보자고 하면 와이프가 싫어할까요? 제목 그대로예요. 이미 결혼까지 해버린 남사친을 만나면 이 친구 아내가 그걸 싫어할까요? 저는 지금 다른 의도가 있다는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런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서로 알고 지낸지 20년이 넘었어요. 중고등학교 동창회고 같은 반도 자주 됐으며 특히 학생회나 동아리 등등등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래도 썸을 타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사귄적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왔었죠. 솔직히 그래요. 이 친구의 속마음까지는 몰라도 저같은 경우에 아주 살짝이긴 해도 그냥 남자로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긴 했는데 얘는 그런게 아예 없더라고요. 모르더라고 내 마음을. 여하튼 그렇게 고등학교를 여하튼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주 만나면서 친한 친구 관계를 이어갔어요. 비록 다른 대학이지만 달에 한두 번은 꼭 본 것 같습니다. 1대1로 본 적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 다같이 모여서 볼 때도 있고 그렇고 말이죠. 또 그러면서 각자가 연애, 남친을 만들고 지는 여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연애 상담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옛날 학생 때처럼 자주는 못 봤지만 그래도 연락은 많이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2년 전 이 친구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이때 저요. 마음 크게 써서 축의금도 200만원이나 했습니다. 또 결혼식 사회도 마땅히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해주겠다 했고 그렇게 사회까지 다 해줬어요. 물론 이때 진심으로 축가를 했던 건 맞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한켠에 좀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친구 결혼은 결혼이고 또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그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고요. 또 이 친구도 역시 지금은 아이도 키우면서 동시에 사회생활도 하고 남편 노력까지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친구 결혼한 뒤로 따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눈치 때문인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무슨 날 같은 거 있으면 생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챙겨주거나 또 명절, 새해 인사 이런 정도만 서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지냈어요. 눈치를 보니까 친구 안에도 이 정도는 괜찮다 여기며 이해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예요. 요즘 따라 이 친구 얼굴이 자꾸 보고 싶고 그러네요. 한 3년 못 봤거든요. 저희들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 번 만나가지고 옛날 추억팔에도 좀 하고 세상 순수했던 10대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사친은 지금 본인의 가정이 따로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살짝 고민이 된달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쭤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 남사친의 아내 입장이었다면 즉 여러분들의 남편이 20년 넘게 알고 지낸 여사친을 만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해를 해줄 수 있나요? 사실 말 터놓고 해서 따지고 보면 친구 아내는 연애기간 포함해도 깨끗해야 6년 됐고 저는 20년 지기 친구니까 그 2년만 따졌을 때 비교도 안되죠. 제가 훨씬 더 긴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또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엄청 친하다 해도 이성인 친구인 내가 따로 불러내는 건 좀 아니라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참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한 의견 좋은 거예요. 나는 순수해지고 싶어.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딴 걸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도 모른다니까 내가 대답은 해줄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입장을 바꿔봐. 네 남편이 결혼하기 전 친하게 지냈던 여사친을 가장한 썸녀가 매일같이 그리워하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그걸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너는 어떨까? 어? 지금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보냐? 아니 근데 말이지 그 전에 도대체 얼굴이 얼마나 빠왔으면 주변에 남자가 그렇게도 없냐?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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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아줌마 왜 이래? 네가 순수해? 뭐가 순수해? 본인부터가 이미 순수한 의류가 절대 아닌데 무슨 순수했던 10대 시절이지라?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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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그냥 참으세요. 썸이나 사귄 적은 없어요. 이거랑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은 제가 훨씬 더 길어요. 이 부분에서 그냥 내립니다. 이런 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솔직히 너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인 입으로 순수한 탈행하는 거 정말 안쪽팔리세요? 4번 그 여자는 끌어봐야 5년, 6년 저는 20년 친구니까 그 2년만 따졌을 때 제가 훨씬 더 긴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마인드는 여사체를 가정한 쓰레기 아닌가? 5번 아니 이거 이틀 전에도 글 올려가지고 욕 오지게 처먹고 지우더니 제목만 살짝 바꿔서 떠올렸네? 어? 내가 그때 분명 말했지? 그 친구 안에까지 세심한 나라니까 그러면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이 증명되는 거라고 내가, 얘가요 이틀 전에 올린 글 제목이 뭐냐면 결혼한 남사친 만나도 될까요? 이거였어요. 6번 친구가 쓴 이를 만나고 싶었으면 지가 먼저 알아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한번 만나자고 연락했을 거라고 남자한테는 그냥 딱 그 정도 친구일 뿐인데 쓴 이만 이 친구가 지 마누라 때문에 눈치를 봐서 못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평온한 일상에 네가 돌 던져봐 패 죽여버리고 싶을걸?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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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7번 네, 싫어요 게다가 쓴이는 아직 미혼이고 또 예전에 친구가 아닌 그 이성으로 좋아했다면서요 지금 이거 사고치기 딱 좋은 상황인 건 몰라요? 아니 그리고 남자도 그래 얼마나 친구가 없으면 자기를 좋아했던 여사친한테 사회를 맡겨 모를 것 같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두 번째 사연 가기 전에 한마디 하고 갑니다 만약 이 글쓴이가 예를 들어서 글을 이렇게 썼다면 야 아무리 남녀가 유배를 하다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이 새끼 장가간 대고 돈을 200이나 쳤 쓰고 사회도 봐줬는데 이 자식이 지 마누라 눈치 본다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아마 다들 그 남자 욕하고 쓰니 편 들었을 겁니다 같은 말인데도 그렇죠?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도 이게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아 진짜 친구였는데 그 남자 진짜 찌질하다 지 마누라 눈치 보고 이렇게 욕을 했을 거야 근데 똑같은 돈 200 주고 사회도 봐주고 다 해줬는데 마인드가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결혼하면 남사친과 아예 못 만나는 건가요? 저한테는요 진짜 친남매처럼 친한 남사친 3명이 있거든요 다들 아직 결혼 안 했고 진짜 친오빠 같은 아니 그 이상으로 생각되는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저희 신랑이 제가 이 사람들과 아예 못 만나게 해요 저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럿이 그냥 다 같이 보는 건 얼마든지 괜찮지만 각각 단 둘이서 보는 건 절대 죽어도 안 된대요 왜 이래요? 물론 저도 다 같이 보는 게 좋은 건 맞아요 재밌으니까 하지만 다 같이 시간을 동시에 맞추기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 저야 시간이 많은 편이고 오히려 엄청 심심한 편인데 낮에 잠시 만나서 점심 먹고 커피 먹는 정도도 안 된다고 해서요 너무 답답한데 아니 원래 다들 이러고 살아요? 결혼만 하면 남사친과 단둘이 만나면 안 되는 거냐고요? 댓글 1번 님 장난해요? 오빠 없죠? 결혼한 남매끼리 단둘이 밥 먹고 차를 마실 일이 친남매 간의 흔한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알도 모르면서 남매 같은 사이 이지랄 2번 남매 같은? 웃기고 자빠졌네 그냥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친남매라는 걸 모르는구만 이 남편이 여사친이랑 둘이 만나 점심 먹고 커피 마셔도 괜찮다면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해 이러고 나서 너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못하겠지? 4번 이런 것들 특징 동성 친구 단 한 명도 없다 5번 시간이 많고 심심하니 낮에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저너린 모양인데 어? 너희 남편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너희는 밖에 첫 끼워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노닥거리는 그게 말이 된다고 보냐? 알이 진짜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뭐여 왜이래? 뭐 지금이야 낮에만 남편이 없으니까 낮에 만난다겠지만 남편이 어디 멀리 출장이나 가면 밤에도 심심하니까 밤에도 만나겠네 그치? 또 그러다 보면 혼자 잘나니까 무서워가지고 같이 자고 빌드업 질이네 6번 아니요 왜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죠 그냥 남편 몰래 계속 만나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당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부디 재혼을 하려거든 네가 남사친 만나는 걸 오지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해주는 남자랑 결혼하세요? 물론 그 남자도 여사친과 단둘이 만나겠지만 끌 끌 끌 아니 연을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만 아니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바득바득 둘이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뭐예요? 열하면 시간 맞는 경우가 없다고? 지금 장난해요? 아니 서른 명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고작 세 명인데 그걸 못 맞춰?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니 그 전에 남자랑 단둘이 만나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요? 8번 단둘이 왜? 뭐 낮에 모텔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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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네가 엄마가 동네 아저씨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어? 10번 아니 결국 이딴 게 질문이요? 아니 대가리가 왜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두 번째 사연 역시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 한편이 보니까 글 쓰니까 되게 어린 것 같아요 20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남자는 무조건 안 돼 남사친이든 오빠든 뭐든 간에 무조건 안 돼 아예 영끊어 이래버리면 솔직히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너무 답답하죠 무조건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만나는 건 얼마든지 만나도 된다 단 둘만 만나지 마라 그런데 이걸 억지로 깨부셔가면서까지 만나겠다는 건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 이 사연이 진짜라면 아마 결혼하기 전에 그 오빠들한테 우주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오빠들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건지 한번 뭐 잡아드려 보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슨이는 바보라면 그걸 순수하게 생각한 거고 아니면 여왕벌 놀이하는 거지 지금도 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